네, 따스함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.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분들을 모시고 오늘 뜻깊은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신앙송가 박태흠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식전 축하 공연으로 아코디언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연주에는 불산 아코디언 합주단의 강인구, 봉인순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연주하실 곡은요. 과수원길, 칠레꽃, 갈대의 순정 세 곡을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. 연주하실 곡은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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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